안녕하세요 미래에서 온 꼰대 미꼰 입니다 짜잔 이게 무엇이냐 에르메스 에르메스 라고 적혀 있죠 우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 에르메스 에르메스를 하나 샀어요 음 뭐 요즘 살게 없어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래 에르메스를 한번 사보자 에르메스 에서 가장 저렴한 넥타이 넥타이 에르메스 에서 가장 저렴한 다른건 좀 비싸 가지고 못사겠고 넥타이를 하나 샀어요 넥타이를 하나 샀습니다 왜 샀냐 뭐 넥타이가 하도 그지 같아서 그 중에서 이제 그지 같아서 기존에 쓰던건 좀 다 갖다 버리고 이제 하나 새로 한번 장만을 해 봤어요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붙어 있고 딱지야 떼는 건가 보네 오 뭐야 뭐 스카이테이프 붙어있네 어쨌든 에르메스 넥타입니다 야 얼마 31만원 내돈내산 요즘 뭐 내돈내산 한 다음에 뭐 그럼 누가 사줘요 누가 사줄 사람 없어 내가 샀어 테슬라 주식 팔아서 요즘 테슬라 주식이 아주 그냥 뭐 같이 떨어지는데 아 제가 그 좀 좀 아 완전히 잘 팔 처음에 잘 팔았는데 꼭 누구한테 낚여 가지고 내가 다시 샀다가 다시 또 좀 손해 봤다가 그냥 그래도 지금 떨어진 가격을 보니까 정말로 그때 잘 팔았습니다 야 어쨌든 그래서 제가 테슬라 주식 때문에 이 에르메스 넥타이를 사게 됐어요 진짜 이 주식 하나 순간의 선택이 뭐 10년을 좌우한다 뭐 30년 좌우한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순간의 선택이 진짜로 어마어마한 이 차이를 갖다 주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어쨌든 제가 테슬라 주식 팔아서 테슬라 내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아니지 테슬라 주식을 사서 테슬라 내어가 되고 음 그래서 제가 이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이제는 음 일단 소박하게 소박하게 이거 샀어요 에르메스 넥타이 뭐 31만원짜리 뭐 테슬라 한주보다도 훨씬 싸잖아요 그쵸 뭐 물론 뭐 원가 얼마 하겠어요 뭐 2천원 3천원 뭐 어쨌든 아 뭐 인건비 따지면은 뭐 또 그 원가가 원가가 아니지 이 천 자체의 원가 얼마 되겠습니까 만원도 안되겠지 뭐 아 만에 될 수가 있나요 이 천이 뭐 어쨌든 뭐 역시 명품이 짱입니다 자 수익성 끝내지네 에르메스 주식을 한번 사볼까 별 이상한 상상을 합니다 어쨌든 음 사나 샀어요 여러분들도 음 한번 사보세요 뭐 뭐 그래도 뭐 하나 정도는 한번 사봐야 사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마도 제가 뭐 더 사겠어요 이게 이거 하나로 제가 한 20년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굳이 뭐 요즘 넥타이를 멜 일이 거의 없으니까 사실 뭐 요즘 넥타이를 어떻게 매겠어요 아 하나 더 사겠네 시커먼 색으로 이런 색으로 매고 상가집 가기 일은 그렇고 사실 뭐 어디 가요 요즘에는 결혼식에 갈 일은 없고 대부분 이제 상가집을 가는데 상가집 용도에는 좀 부적당하네요 아 뭐 넥타이를 안매면 되니까 뭐 상관이 없겠네 어쨌든 넥타이 하나 샀어요 여기까지 미꾼 이었습니다 넥타이 에르메스 넥타이